음악 제가 말할 주제는 개념으로 읽는 생명이고요 태극기를 보시면 개인적으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좀 특별한 국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시면 우주의 원리가 어떤지 제가 근본이감 뜻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대표기로 만들었거든요 이걸 보면 이게 뭐 음양인지 이런 걸 해서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돌아가서 우주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특별한 국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사실은 이런 우리가 국기가 상징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의미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제 동료들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는 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제 동료들이 다 맞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 그냥 열심히 한 걸 갖고 와서 대표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게 아니고 제 동료들이 수고를 많이 했고요 먼저 첫 번째 여기 아까도 돌 때 보니까 저기에 끝없이 끝없이 질문을 하라 과학 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 중에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 생각하고 번식하고 예측하고 창제하고 또 왜 죽어야 하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그 말을 과학적으로 약간 번역을 하면 저는 이렇게 그거를 이해를 합니다 생명의 기본인 원소들이 어떤 구조, 아키텍처를 가지고 생명체를 형성하고 또 이게 어떻게 시간적으로 계속 진화해가는가 그게 과학적인 질문 형태로 바뀐 거고요 이걸 조금만 더 생물학적인 질문을 바꾸면 저한테는 이런 질문이 됩니다 생명체의 생로병사의 운명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반쯤 정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30% 정해져 있는가 타고난 것에 환경하고 적혀 있는가 그게 생물학적인 문제고 또 우리가 진화해가고 변해가는 과정에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어떤 방식이나 양식, 데이터, 재료 이런 걸 만들어서 발전해가는, 진화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썼던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건지 이런 게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강의 들으신 거 보면 물질에서 생명에 단백질, DNA, 오만 이런 물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지구에 있는 유니크한, 독평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외교에 가면 똑같은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교에 가면 완전히 다른 원칙으로 생명체가 사는지 이게 생명학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대해서 제가 오늘 가능한, 제가 가능할 수 있는 가능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할 강의의 요약입니다 먼저 개념이 뭔지 그걸 설명드리고 어떻게 이 개념을 해독하고 비교하고 컴퓨터로 해서 분석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념 중심의 일종의 생명공학, 생명과학, 철학 대한 그런 걸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하실 분 개인적으로 생명현상은 물리적인 우주에서 하나의 특이한 현상으로 보통 사람들이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생명기적인 정확한 예를 통해서 물질 상호작용을 넘어서 심지어는 우주의 본질 진화까지도 알 수 있는 게 개념에 그게 있다 그게 제 오늘 그고 실용적으로는요 이 개념을 통해서 저희들이 암도 정복하고 노화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툴, 데이터,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는 학문이 생정부학인데 그래서 저는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생정부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게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를 다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래서 뒤에 거는 주로 부연섭이고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을 아는 거는 개념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념 해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한두 사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5천만 명 다 하고 많은 게 아니라 70억 명, 80억 명 모든 인간을 다 해독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그 정밀한 모든 사람의 개념 정보를 다 만드는 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그분들의 개념 지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한 사람이든 70억 명이든 그 개념 지도를 잘 만들면 암치료하든지 노화치료하든지 유전자 편집을 하든지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런 기술들이 가능해질 때 그러면 응용 분야가 어떠냐면 아시겠지만 요즘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휴대폰부터 시켜가지고 전축, 자동차, 모든 게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저는 개념은 반도체만큼이나 앞으로 굉장히 넓게 섬에 들어가는 그런 학문이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고학도 요즘은 개념으로 합니다 식당에 가시면 여러분의 그게 상했는지 안 세는지는 제일 정확한 방법은요 진짜로 제일 정확한 궁극적인 방법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박테리에 개념을 다 읽어버립니다 그러면 살몰레가 있는지 없는지 중독되어 있지 않는지 다 알고요 그 다음에 감기 바이러스가 어떤 타입인지 뭔지 만약 여러분이 여기 한기궁이 있는데 한기궁에다가 달아놓고 실시간으로 개념을 다 읽어버리면 중국에서 보았는지 말레지에서 보았는지 홍콩 감기인지 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류독감인지 아닌지 그런 거 알 수 있고 자동차에도 나중에 개념 회독이 들어갈 겁니다 자동차에서 실시간으로 다 읽어서 아 이건 공기가 나쁘다 요새 중국에서 온 박테리가 차에 걸리네 안 걸리네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하시면 양치질을 해가지고 충치가 얼마나 지금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잇몸이 나쁠지 좋을지 다 알 수 있고요 결혼할 때 개념 검사하고 적성 검사 취직할 때 검사하고 성격 검사하고 심지어는요 미국 FBI나 CIS는 개념 정보만 가지고 사람 얼굴을 결혼합니다 우리나라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헌증을 조금만 가지고도 그거가 개념을 해두게 해버리면 프런트에서 사진이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 앞에는 모든 농업 관련 생산성은 개념을 잘 활용해서 편집을 하든지 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식품도 안전하게 하고 더 많이 하고 환경 모니터링 요즘 기후 온난화가 한다는데 기후 온난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토양이나 공기 중에 있는 박테리아나 무슨 곰팡이 이런 거에 개념을 해두게 해버리면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향기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의료는 당연하죠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화학재료 이런 거 모든 게 개념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부터 제가 이때까지 메시지 한 그거는 사실 큰 얘기는 다 했고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찍으시면 되는데 맨 먼저 그럼 생명이라는 게 뭐냐 가장 기초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140억 이전에 만들어졌다는데 그럼 우주 탄생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보통 물리학자들이 조그만 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폭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대폭발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이게 지금 보면 팽창을 계속하고 있고 뭐 이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그마한 그 점 아까 보신 거 그거 전에는 뭐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도 그거 생각해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문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에 뭐 10조년이 있었던 10만 년 조가 곱하기 뭐의 조가 있었던 영원한 시간이 있었던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는 완전히 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 뭐가 탁 탁 생기는 순간 모든 게 다 이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오래전에 뭐 우주가 존재했던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 자체가 존재한다는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저는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정보학자로서 그게 가장 시발점이 되는 스위치 시작되는 아까 말한 빅폭발 같은 게 뭐였냐 저는 스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스위치가 하나 뭔가 이렇게 똑 스위칭이 이 스위치가 끄거나 켜거나 하면 상태 변화가 생깁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그 스위치 끄면 불이 꺼졌다 떨어집니다 스위치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이게 틱틱 할 때마다 뭔가 상태가 이렇게 변하고 뭔가 체인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체인지를 일으키는 스위치가 일로 쭉 쓸 수도 있고 옆으로 붙을 수도 있고 아래 위에 둘 수 있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를 굳이 설명을 하라 그림을 그려면 저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치가 있고요 그 스위치 안에 또 스위치가 있고 그 아래에 또 스위치가 있고 또 스위치가 있고 또 스위치가 있고 또 스위치가 있고 한참 갈 수 있는 이걸 영어로 프랙터라고 합니다 끊임없는 이 스위치들이 정보 출혈을 하면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그런 스위치의 셋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생명이 뭐냐 하면 정의는 간단합니다 스위치의 셋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하나의 스위치의 셋입니다 큰 복잡한 스위치의 세트입니다 그런데 그 스위치의 세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과 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개념이라든가 서열인데요 서열 같은 게 있으면 그 앞에 A가 오느냐 T가 오느냐 G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이나 생긴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섞여 뿌리면 의미가 없는데 시간도 마찬가지죠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가 뒤에 그걸 결정하죠 그래서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존재하는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스위치들이 있는데 앞과 뒤가 있는 이 스위치들의 그래서 이 스위치들을 그림으로 굳이 부르면 이런 식으로 헤로로 합니다 생체 헤로라 그러거든요 전자 헤로지만 생체 헤로가 있고 이 생체 헤로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기 박스가 보이시죠 생명체에서 가장 큰 특징은 스위치라고 정보처리하는 객체들이 있는데 박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박스론입니다 생명체의 박스론 결과서는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든 말이라서 찾아볼 필요는 없으시고요 세포와 우리는 박스다 생명계체는 상태 변화나 상태 변화 결과에 상호적인 그 무엇이 어떻게 붙들고 있는 이 박스는 여러분도 지금 앉아계신데 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순서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세포고 이게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라고 하면 티슈 이렇게 되어 있고 결국 이 생명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이런 박스들이 모이는데 그 박스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렉터라는 셀프 시뮬리티 라고 그러는데 자기하고 동질한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끊임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식물의 모습이거든요 생명의 서열들이 이렇게 끊임없는 반복을 해서 결국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해서 왜 암에 걸리는지 왜 내가 60살 되면 죽어야 되는지 노화로 뭐 이런 걸 하죠 자 그럼 먼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그러면 세포가 있고 사람이 있고 DNA 있고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야 도대체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실은 다 이해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엄청나게 작은 눈에 보이는 DNA 서열들 진짜로 선입니다 줄입니다 줄 실 실이 있고요 이 실들이 둘둘둘 말에 모여서 염색체라는 걸 만들고 염색체가 여러 개가 모이면 개념 요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되고 요런 것들이 세포 안에 요 안에 들어가면 세포 핵이 되고 요런 세포가 여러분을 이 세포박스가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세포의 셋이죠 이 세포 하나하나는 스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모여서 이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되고 장기가 되고 몸통이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의 생명체 되고 이 사람들이 또 모이면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파퓰레이션 이 파퓰레이션 하나의 실질적으로 유기적인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집단들 한국인이라는 집단 그 다음에 이 파퓰레이션 위에 올라가면 지구 전체도 하나의 거대한 박스입니다 지구를 이렇게 듣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모여서 스타 행성들 모이면 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때까지 보여준 우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박스 그러니까 우주도 박스 보이시죠 그래서 이 박스가 되고 이게 단일이 돼있다는 포인트는 작은 것부터 올라가면서 일정한 어떤 룰들을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창을 이루면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 거기에 어떤 원칙이 뭐냐 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서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제 박스는 있는데 그 박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변한다는 그게 천년 전에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다릅니다 변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오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뭐 이런 토, 목, 화, 기운이 서로 어떻게 밍밍 돌고 어쩌고 이렇게 식으로 말하는데 이건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어디든 이런 식의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박스 스위치들이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서로를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변하는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진화라고 그러는 다윈의 진화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생명체가 뭔가 조금 조금 변해가는 그걸 간단히 그냥 진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화가 뭐냐면 진화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조금만 진화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먼저 드리면 이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생명해로들이 있는데 전부 다 순서나 구조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지 팔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지 그런 건 건지 아니면 반쯤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게 좀 그런 건 건지 아니면 새롭게 어떤 생명체나 구성품들이 완전히 창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같은 것에서 항상 조금 조금씩 변해서 오는 건지 이게 수많은 사람들 이런 것 같고 몇백 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윈이 말하는 점진적으로 뭔가 조금조금없이 조상으로도 변해왔다가 정설입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그죠 박스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그래서 이렇게 박테리아나 이런 것부터 점점점점점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없다는 거고 아니면 이런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런 거 밑에 들어가는 어떤 정보처리 관련 모든 원칙들이 뭔가가 오늘 제가 설명한 건데 먼저 이거는 진화인데 약간 전문적인 거지만 다윈 진화가 뭐냐면 자연선택이 될 수 있는 형질을 발휘하는 유전자의 무작위로 발생하는 변이들이 생김으로 해서 조상이 있는 생명체가 시간상 변화해간다 이게 생물학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 원칙이고요 이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 개논입니다 그래서 개논의 본질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진화의 주체가 되는 정보 덩어리입니다 저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스위치 정보 덩어리이고 물리적으로는 이 개논이 어떤 거냐면 이 피드백의 헤로를 가진 아까 헤로 말씀드렸죠 신호치라는 헤로들의 어떤 합 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논을 다 서열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ATGC 이런 식으로 해서 서열들입니다 순서가 있고 그래서 개논을 다르게 말하면 일종의 컴퓨터고 박스이기도 하고 스위치이기도 하고 언어이기도 하고 지도이기도 하고 이 개논을 연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서열을 연구하는 방법이겠죠 서열을 연구하는 방법을 생정보학이라고 합니다 생정보학이 뭐냐 하면 생명정보를 처리하는 건데 주로 개논을 많이 합니다 하면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크기로 나라 크기로 지도를 그린 건데 이 지도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이거는 컴퓨터 수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도 여러분들이 어떤 파라미터를 썼냐에 따라서 완전히 지구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컴퓨터 수로 따지면 한국이 이렇게 큽니다 남한이 이거는 인펀트 모텔렉티라고 해서 유아 사망률입니다 유아 사망률을 보면 아프리카 이렇게 하고 미국은 이렇게 작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리실 때 생명에 관한 지도를 그리실 때 포인트가 뭐냐면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원칙을 갖고 그리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의 뇌에 어떤 생각과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6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린 세계 전도입니다 아주 오래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전도 중에 하나인데 한국을 이렇게 크게 그립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옛날 600년 전에 이렇게 큰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중국이 중화 사상 때문에 중간에 있고 일본은 여기 붙어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선나라 외국들이 있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개념 정보를 아주 정밀하게 김정호나 위성을 한 것처럼 정밀하게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작업은 정보처리 현상 생명을 정보위청에서 보고 모든 걸 신호처리로 볼 때 어떤 지도를 그리냐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개념을 연구하는 원칙이 방법에 두 가지 구성요소가 뭐냐면 서열 데이터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개념 빅데이터 유전자 빅데이터와 그것들이 어떤 구조로 갖고 있냐 원칙에 대한 그래서 다시 아까 질문을 앞에 보였던 질문을 다시 그리면 생명의 스위치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해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진화해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하고 진화를 하고 데이터를 모은다 그런데 기본 전제가 뭐냐면 우주는 계산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학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증명한 사람이 일종의 일종의 증명한 사람이 알람 투어링한 사람이 이 사람이 컴퓨터 발명자입니다 캔브리지 대학의 교수고 컴퓨터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실 모든 휴대폰 컴퓨터는 이 사람이 발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가 컴퓨터로 계산 가능할 것 같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 같고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같은 요소들 박스에 있는 스위치들이 있으면 이 스위치들의 도와주는 작용이 있고 방해하는 작용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런 형태들이 자연적으로 나와서 생명체가 된다라는 이룰을 말합니다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 우주라는 게 룰이 원칙이 있는데 거기다가 정보 덩어리에 던져놓으면 이것들이 뭔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고 생명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도 되고 이게 원칙이고 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도 계산 가능하고 그 생명이 뭔지를 계산하면서 분석하는 게 개념학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개념은 여기입니다 염색체와 세포 중간 사이 이게 개념이고 이 개념의 길이를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포소의 세포 하나 눈에 안 보이는 그 세포 하나를 뜯어내가지고 쭉 개념을 해독을 하면요 줄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길이로는 실제 길이로는 그런데 이거를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 점 그 염기라고 그러는데 30억 개 중에 한 점을 쌀알 크기로 나누면 쌀알 크기로 할 때는 이 길이가요 한국 서울에서 모스포까지 날아가는 게 6천 킬로인데 그 6천 킬로를 날아갈 때 서울에서부터 그 쌀알이 따닥딱딱딱 붙어가지고 빙의꼬리 계속해서 12,3시간 동안 쫓아가고요 모스크부에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또 오는 동안 또다시 따닥딱딱 붙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긴 서열이 그 서열 안에 어떤 구조가 있고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잘 이해하면 왜 암이 생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서열 안에 있는 정보 처리의 문제입니다 크기는 이렇습니다 길이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생긴 건 어떻게 생겼냐 도대체 개념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생명이 가장 핵심적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프렉탈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개념은 삼차원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걸 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게 굉장히 일정하게 패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컴퓨터 전자기판 안에 있는 CPU 안에 있는 이런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비슷합니다 안에 이런 식으로 패턴들을 갖고 있고 이것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여기가 하나 망가지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인양을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내 같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신호처리 시그널 프로세싱 컴퓨팅 계산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생명현상에 대해서 뭘 알고 싶을 때 개념학 어떻게 행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부하는 셈 치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있는 게 다양성의 축이고 이쪽에 있는 게 변의의 축입니다 70억 명의 인간이 있으면 70억의 다양한 인간들이 있고요 각각의 한 사람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갖고 있는 개념 중에 한국 사람이면 눈 색깔이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도련변이 저런 도련변이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70억 중에 어떤 사람은 흑인 백인 동양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0억 개의 개념을 다 갖고 오고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변이와 내가 갖고 있는 눈 색깔 이런 걸 다 매칭을 해서 컴퓨터를 어떻게든 그냥 돌려버리면 뭔가 결과가 난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런 구조다 그게 생명체의 어떤 얼개인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셨는데 그거를 연구하는 게 되고 이게 알려지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노하니 뭐 아미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알게 되면 생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고 또 이 개념 안에는 과거의 역사가 다 기록이 돼 있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